엑스런트 아 이게 훨씬 낫다 훨씬 나아요? 네 엑스런트야 엑스런트 남자는 이 편한가 봐요 이거 잡으니까 괜찮은데? 진짜? 이게 훨씬 나아 힘이 썰리지 않아? 참을만해 잠깐만 잠깐만 스톱 잠깐 잠깐 오케이 오케이 꽉 잡아야 돼 손을 잡아줘야 되겠구나. 됐어? 어때? 오케이 오케이. 쟤 왜 이렇게 저 손이... 좀 말같아. 뭐하세요? 형 뭐하세요?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있어. 지성이... 지성이 종세형한테 질렸어. 질렸어. 나 스트레스 많아. 쟤 완전 스트레스맞어 종세형한테 들으면서. 이렇게? 아 아파 아파 아파. 그만 그만. 아 스트레스하다. 오 스트레스. 살이 없어서. 이게 살이 없는 사람이 3번이 힘들어. 어깨가 안 아파. 어깨가 눈 같아. 어깨가 눈 같아. 어. 여기 봐. 아파 리세? Your hands are free. 어. 아파? 아 리세가 이걸 못 잡네 기념을. 아 피는 사람도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아빠 그거 잡아주지 마 봐. 아, 그러네. 여자 역할이 무척 중요하네요, 그렇죠?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아프다. 아, 아파? 거지럽지는데. 자, 봐봐봐. 아, 진짜 파트너가 좋아 보여. 예, 예, 예. 인정, 인정, 인정. 가벼울 것 같아. 아유. 형님, 진짜. 아유, 진짜 이 정도면 못. 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형님, 보여요, 이거. 아, 진짜? 느낌이 어때? 아, 정말. 언젠 것 같지도 않은데? 차라리 다른 걸 연습했을 때. 아, 정말. 캔 유 체인지 파트너? 하이파이. 아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지성아. 진짜 짜증나! 오케이. 와... 아니, 왜 다 감탄을 하는 거야, 형? 아니, 형, 나도. 형, 나도 왜 다 감탄을 하는 거야. 그냥, 이게 너무 편안해. 저 형 봤을 때 나는 거 봐. 괜히 챔피언이 아닌 거 오버한다. 와... 오버 제니! 이야... 와... 패스, 패스. 와... 와... 오 마이 갓. 너무 가벼워. 오 마이 갓. 왜냐면... 쟤 마스 스피드 나는 거 봐. 와 진짜 미친다. 아유, 오케이? 네, 아유, 오케이. 와, 진짜. 와, 진짜 가벼워. 제니 챔피언이 아니었어. 와... 잠깐만. 오늘 그 헌스타일을 연습하려고 하고? 응. 아유, 진짜? 지금요? 너 네가 가봐도 되지만 더 가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 새로 가봐도 되세요. 한번 오세요, 가봐도 되세요. 시작해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 아유, 빨리 가. 가요, 빨리 가. 다음 주, 아내었고 달리기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실전 훈련이다! 실제 경기장에서 장애물을 체험해보는 멤버들 혼자 달려도 넘기 힘든 장애물을 파트너를 얻고 달려야 하는 대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2012년 챔피언의 노하우를 모두 전수받아라 챔피언의 본격적인 특훈에 조금씩 요령을 채득해 나가는데요 아, 하지만 몸짱 남편들의 등장에 기가 죽는 멤버들 조그만 집중력을 잃어도 아찔한 경기 아내 얻고 달리기 대회 과연 멤버들은 무사히 경기를 지를 수 있을까요? 아내 얻고 달리기 대회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